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늘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영원 앞에서 예수님을 채우시며 기사야에 벗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금손한 자들을 굳으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드시는도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요다 그가 그 눈으로 하늘을 고치시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시며 산에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의 힘을 다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힘을 다하여 기뻐하지 않으시오 여호와는 자들을 고통하는 자들과 그의 힘을 다하시며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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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길 진동하도다 우루 입은 저 복실은 마실 길이 날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나 오늘은 또 아버지 더욱더 좋은 날이 추수감사주일과 아버지 저희 주찬양교회에서 선교사님 파송을 1호로 하는 정말로 뜻깊고 감격스러운 주일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흠량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신실절 곧 맥주의 조실절을 지키고 새 밑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 이만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와 내 하나님을 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빈틈 폭신 걸을 짜던 흥들이 데이 누가 가서 걷을까 내가 어찌게 우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오랜 주소서 오랜 주소서 내 나중을 내는 주민들이 언제 주저앉아 주저앉을 오랜 주소서 다같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름다운 게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호를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자리가 있어서 좀 앞쪽으로 우리 박상범 앞으로 오세요. 모든 것에 우리가 완벽하지는 이제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데 어제까지도 마이크가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이크가 갑자기 이제 안됐어요. 그래서 오늘 박경영 목사님 성경봉도 이제 오늘 이렇게 하실 순서였는데 제가 너무 아까 당황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와이크가 안되니까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모든 게 아주 그냥 백지화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94년도에 중국에 선교 나갔을 때 한 80명, 100명 정말 여기보다 반도 안되는 그래서 100명, 50명 모여서 예배 드리러 갈 때 마이크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언뜻 네가 언제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라 오늘 선교사 파손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진은 결코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런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죽어지고 모든 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소리, 우리 마이크부터 갑자기 이렇게 고장가게 하고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한 반증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회 때문에 응답을 주셨는데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네 가난한 거 그게 복이다. 그게 응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요. 목사님 올해에는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정말 가난해졌는데 하나님 가난해진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고난과 그 가난과 그 아픔과 고통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고 정말 그 이상의 그 어떤 표현이 또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처럼 힘든 그런 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육체에 편안함과 안전함 이런 것 부여함 또 가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권고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정말 추천한 게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포항에 있는 통일의 민 탈북민들이 점점 믿음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그 아까 박희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다 교회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알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해서 구할주일 또 추수감사절 이런 걸 다 마련하고 했고 지나고 나면은 3, 4개월 동안은 막 세게 진짜 또다시 알바해 자리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메꿔나가고 했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너무너무 교회가 전혀 신경도 안 썼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냥 귤 뭐 이렇게 이거 다 성도님들이 다 가져온 거예요. 이이고 지이고 아니 월요일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귤이 안 썩을 수가 없어요. 월요일부터 가지고 오니까 가지고 와서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스개왕의 시대에 이렇게 우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변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준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될 때에 십일조 쌓는 것만 3일 걸렸대요. 백성들이 막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미정 첫 예배를 또 드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친해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영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나 죽으나 누구의 뜻대로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가난해도 감사해도 또 아파도 감사하고 모든 것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주차장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파한 땅에는 우리 통일민, 탈북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순서가 이제 말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국기 23장이죠. 34장. 출애국기 34장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이제 출애국기 23장 어디 말씀이냐면요. 18절 이제 먼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출애국기 23장 어디 말씀을 보냐면은 16절입니다. 16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겉에 첫 열매를 거둡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우리가 출수감사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절기 지키라 절기 지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 건강 주신 것, 씨 주신 것, 땅 주신 것, 햇빛과 공기 모든 것 주신 것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거져주신 것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두고 나서 먹는 것 누가 먹어요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이거는 너무너무 미미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 누리는 것들입니다. 추레국기 34장에 22절 말씀하니까 신신전 곧 맥주의 출신전을 지키고 새 밑에는 새 말에는 수장전을 지키라 이게 출수감사절이에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제가 우리 유, 호준, 우리 담비 아빠예요. 1년에 세 번만 와도 되는 거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어쩌다 어떤 사람들 부리거든요. 절기 때만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세 번 몇 번? 몇 번이라고요? 세 번 절기 때만 가도 돼요. 처음에 부담 갖지 말고 그렇죠? 우리 다, 우리 지금 주차장계의 모든 일꾼들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절기 때 왔어요. 부담에는 주일에도 오고 부담의 수일에도 오고 위에 자원적으로 믿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쫓아내 주신대요. 이방 나라들이 괴롭혔던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차장계에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예배를 잘 감상으로 정말 드렸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진짜 이제는 선교적인 교회로 미세란을 처치로 변했어요.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태룡민 교회 중에 70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교회 단독으로 선교서를 파속하는 것은 주차장계가 최초로죠. 그래서 정말 놀라워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어? 어떻게 해? 최초로 그렇게 됐는가? 아니면 어떻게,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됐느냐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매년 세 번씩 영화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절개를 지키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저게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땅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뭐하지 못하게요?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올해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첫째는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셨어요. 싸우다가 화해하고, 미워하다가 사랑하고, 원망하다가 감사하고, 지금 하는 짓이 우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동안에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죠. 마가공사장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시를 뿌렸습니다, 밭에. 그런데 집에 와서 밤낮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어느새 싹에서 싹이 떴어요. 그리고 나서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만큼 충실한 곡식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금의 시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시가 생명의 시가 여러분 안에 심어졌습니다. 그냥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어느 천년의 믿음이 저 북한 땅을 재건하고 북한 땅에 가서 보금을 전하고 세계에 선교하고 어느 천년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육신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미련한 자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문벌이 없는 자예요. 가진 사람도 아니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느새 이렇게 성장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하시더라고요. 베인트 칠하고 또 주방에서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안 했거든요, 이거네. 정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베인트 칠하고 주방에서 일할 사람 알아서 자기 자리를 알아서 차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이식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에 근로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좀 지켜주셔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올 것이 없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고생 찍상했어요. 정말 어려움을 너무너무 당했어요. 그래서 매를 자처한 거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여서 우리 매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자처해서 고난을 우리가 끌어들여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처해서 매도 우리가 벌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졌던 행해졌던 일들을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이제는 더욱더 여러분들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놀랍게 여러분들은 성숙할 거예요. 이제 내년에 1월 달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다 세워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 하나 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에는 제가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No. 하나님 안 했을 때가 아니야. 왜?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주인 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맡으신다. 그런 이제 말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수상절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어려울 때도 감사, 또 힘들 때도 감사, 손해볼 때도 감사, 얻어봐서도 감사, 그 다음에 손해봐도 감사, 누가 미워해도 감사예요. 이제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불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불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영광을 불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생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생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생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생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 성교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교 또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들은 주님 그분을 도와서 후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다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은 또한 11조 감사원금 또한 성경을 받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 찌들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 안독성도처럼 주님 아버지의 황금을 한 성격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수수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과 또 3명 성교사님을 성교제에 파송하는 우리 주찬양계와 성도들 또 오늘 처음 나온 하나님의 귀한 권석과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 시간 두고 온 가정과 여자 친척 부모 형제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이천 동포들과 또 주민들과 우리 성도들의 두고 온 가정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요다. 아멘 복음! 통계! 세계! 성교! 성령의 세계 성교 마무리는 하면 저희가 다같이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복음하면 통일하고 세계 성교는 세계 성교 마무리는 우리의 손으로 시작 잠깐만요 봉은 복음 복음 세계 성교 마무리는 우리의 손으로 복음 ombres 복음